태담 한마디 이걸 눈의 결정이라고 한단다?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지 겨울이면 세상을 다 덮을 정도의 눈이 내리는데 그 중에서 똑같은 모양의 결정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 마치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그러한 것처럼 말이다 아가, 너는 온 우주가 원해서 태어나는 특별한 사람이란다 하지만 다른 모든 이도 온 세상이 원해서 태어난 각자 자기만의 개성을 갖고 있는 특별한 사람이야 내가 엄마와 아빠에게 소중한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모두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상하관계도 장벽도 없다는 것을 내가 알아주었으면 좋겠구나 사람을 긍정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힘은 바로 여기서 비롯된단다 사람이 모르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란다 말이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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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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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